안녕하세요 드림디케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이곳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동영상이 등장했었죠 옛날에 90년도에 여기 한강 자유로, 현재 자유로가 들어선 곳이 한강하고 뚝이 있던 곳인데요 그곳이 터지면서 능곡지역이 완전 물바다가 됐었죠. 그때도 이것만큼은 무사히 있었어요 그만큼 지대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여기 올라가보면 외곽순환도로도 보이고 제이자이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현재는 마리아 수녀회가 자리잡고 있죠. 여기 공사하느라고 몇년 했다는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최초로 돈못보었던 그 현장입니다. 이 건물 뒤로 돌아가면 조그맣게 뭐하나 짓고 있어요 빔에다가 판넬로 조립식으로 짓는 곳인데 오늘 철판 한장 내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스팔트 벗어나면 비포장 도로에요 잠시지만 호저탕 산길을 홀로 걷는 그런 느낌 이거 참 기분 좋네요. 공기도 좋은것 같구요 이런 짜투리 땅에도 짓들하게 농사들을 짓고 계세요 근데 한 2-3일 전에 비가 와갖고 여기 땅이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괜히 철판 하나 내리러 갔다가 지게차가 빠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 건물인데 까지는 약간 비탈해졌어요 그리고 현재 이 땅이 단단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게차를 돌릴 수 없고 앞으로 뒤로 전후진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지게차 돌리려다가는 지게차가 빠져버립니다 일단 더 내려가기 전에 지게차 세워놓고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작업을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를요 일단 작업은 간단합니다 저 차량에 실려있는 저 철판 한장 조금만 내리면 되는데 지게차가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요 근데 지금 이 땅하고 건물가의 턱도 있고 또 여기 비탈해져 있어가지고 땅이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요거 빠지면은 지게차한테 더 불러주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진입을 시도하겠습니다 일단 후진으로 진입을 하는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안에도 그렇게 넓지 못해요 이거저거 깔려 있어갖고 기둥도 있고 그래갖고 지게차를 자유롭게 돌리진 못해요 일단 후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쨌거나 지게차를 다시 불러준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안빠지고 할 수 있는게 최상 아닙니까 일단 최상을 다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발 한번에 성공해야 될 텐데요 무사히 성공했네요 이렇게만 되려면 뭐 이제 오늘 작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작업은 내용은 간단하다 그랬죠 철판 하나만 하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봤을 때는 끝까지 철판 하나 내리는데 그게 뭐 지게차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엄청 조마조마한거에요 요거 들어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일보다도 더 심한거에요 저건 철판 내리는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게 가장 큰일이에요 이런데서는 그렇게 지게차가 안빠지고 들어온 순간 저분들은 6만원을 번거고 저는 이제 시간을 번거죠 정말 여기서 한번 빠지면은 다른 지게차올때까지 기다려야되죠 또 그 지게차 또 지게차요금 지불해야되죠 요런게 엄청난 스트레스에요 오늘은 무사히 일이 잘 끝날 것 같아요 저 차량의 위치를 지금 선정해갖고 차량은 그냥 고대로 대각선으로만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제 고대로 또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저걸 떠서 오른쪽에 내려놓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는게 다가 아니고 이제 또 나갈 일이 남은거죠 나갈때도 무사히 나갈 수 있기만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다이에 철판을 세워왔잖아요 그럼 뭐 지게차로다가 발을 가까이 대놓고 저걸 위에 먼저 살짝 이쪽으로 기대놓고 지게발을 내리면은 자동으로 이제 지게발이 철판이 올라가겠죠 하차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거 하차는요 단 하나뿐이 안되잖아요 지게발을 기대놓고 슬그머니 내려줍니다 약간 후진해지는게 좋아요 그럼 지게발이 위에 어느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진해갖고 안전하게 철판을 떠갖고 나오기만 하면 끝 자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것만 놔드리면 정말 끝이죠 이 철판 하차하는거 이거는 뭐 일도 아니죠 들어가고 날아가고 그러는게 여기서는 더 큰일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 됐죠 실질적인 일보다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게 더 큰일이라는거 그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거죠 저는 단지 다른사람들 생각할때는 철판 하나 하차로 하는거 뿐이라고 생각할뿐이겠죠 결과도 그렇습니다 일단 원하는 위치에 놓기 위해서 지금 삐뚤어진 철판을 똑바로 잡아줘야되요 요 바닥에 놓고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면 똑바로 붙을거 같죠 이게 똑바로 붙지 않으면 일을 해도 된거 같지 않아요 일단 깔끔하게 각이 딱딱 맞춰서 놓는게 최고 좋아요 지게차는 뭐다 센타 즉 중리심 그리고 수평 수직 그 각을 똑바로 맞춰야되는거죠 지게차의 생명은 각이고 수평입니다 뭐 지금 이 철판을 여기다 왜 놓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놓고 있습니다 노라니까요 일단 각을 딱 맞춰서 제 위치에 놔주는 겁니다 요거만 놔주고 이제 나갈일 걱정 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놓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방에 성공하나요 자 한방에 갑시다 거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경우 철판 하나는 또 위에 각파이프 속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대꼬질을 하면은 잘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정도 미세한 작업은 사람이 하시면 돼요 지게차를 하려다가 더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요런건 사람이 대꼬질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판과 각파이프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어서요 조금만 사람의 힘으로도 이 철판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모든건 됐고 여기만 빠져나가면 성공입니다 제발 잘되게 해주세요 자 한번에 빠져나가야됩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두번 머뭇거리다가는 지게차가 빠질 수 있어요 한방에 부드럽게 빠져나갈게요 아이쿠 쿵하고 그냥 뒷꽁무늬가 건물 콩쿠리스 바닥을 깨면서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꼬리뼈 다칠 뻔했네요 어쨌든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철판 내리는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철판 내리는건 여기서 주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게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나왔던게 가장 큰 포인트고 가장 큰 일이었어요 빠지면 복잡해지는 일인데 안빠져서 간단한 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잠깐 경치구경 약 1,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잘 모르시겠죠 어차피 천천히가서 잘 안보여요 감사합니다